자, 유제 8-10번 입니다. 자, 직선이 곡선에 접하도록. 자, 일단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X3승 그래프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자, 삼차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접하는지는 아직 모르죠. 여기서 접했는데. 자, 우리가 어디서 접했는지 모를 때. 가상의 X축을 놓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접했는지 모를 때.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놔야 돼. 항상 강조하죠. 수학할 때 모르면 T라고만 나도 실력 좋아진다. 자, T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T를 대입하면 3차함수에 대입할 때랑 1차함수 대입할 때 어떻죠? 그렇죠. 같죠. T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T 3승이나. T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T 마이너스. 아, 첫 번째 식으로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식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식은 이 곡선이 가고 있는데 T에서의 기울기가 이 놈. 아, 이 놈. 이 놈이 기울기죠. 오케이. 그러면 Y는 X 3승을 미분했더니 Y'은 3X 제곱이고 그럼 이때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T일 때니까. T를 대입하니까 3T 제곱이었다는 얘기인데 크게 1차함수니까 이 기울기가 A라는 얘기죠. 그래서 는 A.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A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T 3승은 A 대신에 3T 제곱을 쓰면 어떻게 되죠? 3T 3승 되죠? 마이너스 2. 음, 그래. 그러면 여기 넘어가니까 2는 2T 3승이 나와서 아, T 3승은 1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실근이 뭐죠? 그러면 T가 1이 되겠습니다. 자, T가 1이니까 A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T가 1을 대입하니까 A는 3이 나오죠? 따라서 답이 A는 3이 답이 되겠습니다.